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 모 씨의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모 씨는 평소 우울증세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금 경찰 측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갑자기 우울증을 호소한다. 이게 법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면서요. 의도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심신미약 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적 감경이라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면 반드시 법원은 형을 감해줬어야 됩니다. 문제의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의무적 조항에서 그냥 임의적 규정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은 피고인들이 이런 유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해자 전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범행 당일 오후 3시에 정식과 진료를 또 추가로 받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을 미리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수사기관에서도 내가 범행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면서 본인의 어떤 심신미약의 여러 정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심신미약을 강조하고 우울증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라고 감형을 염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말이 믿음이 안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경찰이 지금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주 용의 주도하게 범행을 준비한 흔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당히 치밀해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범행 11일 전에는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불광역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다른 구산역 역무실에 들어가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의 어떤 근무 일시, 근무 동선 같은 걸 파악했고 그리고 아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본인의 휴대전화에 GPS, 그러니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교란하는 앱을 깐 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수사망을 피해나가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범행에 이르기 거의 직전이 그 당일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 1,700만 원 전액을 인출하려다 실패합니다. 초과 한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묻자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런 거액의 돈을 갑자기 범행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린다는 말은 믿기가 어렵고 도피작용 같은 거겠죠. 아마 도피를 하는데 카드를 쓸 수 없으니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모든 행적들이 그냥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의아스러운 철저한 계획 범죄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범행 당일에 6호선 구산역 주변을 2시간 동안 배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은 신당역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전철 역수를 세보니까 무려 20정거장이 넘는 거리인데 범행 전에 왜 구산역에 가서 배회한 겁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구산역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지역이라서 그랬습니다. 범행 당일에 지금 전 모 씨가 두 차례나 구산역 인근을 찾아갔는데요. 그 피해자의 과거 거주지 인근이기 때문에 구산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피해자를 찾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심지어는 피해자와 용모가 다소 비슷한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미행하는 모습까지 일부 드러났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갔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피해자의 일정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구산역 인근을 가서 배회한 것을 보면 아마도 저쪽에서 어찌됐든 피해자를 찾기 위한 저런 행동들을 벌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획 범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우울증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만한 경찰의 조사 내용들이 추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발적인 범죄, 우울증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전 모 씨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내용들. 그리고 추가로 숨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한 혐의도 있죠. 이 전 모 씨는 과거에 음란물 유포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드러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전 모 씨. 오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법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잔인한 범행 그리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충분한 범행 증거가 확보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도 아니고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갖고 있는 보복살인으로 지금 수사기관이 법률을 의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단 어떤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워낙에 강력범죄고 재범의 어떤 위험도도 낮출 필요성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이 당사자의 신상 공개가 또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상이 공개되면 일단 이름과 나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신상 공개될 때 보면 모자를 푹 눌러 쓴다든가 본인이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안 보여주면 언론에 또 제대로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기준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물론 얼굴 이런 것을 공개한다는 게 검찰로 송치되고 인신이 이송되는 과정 중에 카메라 앞에 얼굴을 가린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나이, 이름을 알린다는 것인데 본인이 모자를 푹 눌러 쓴다거나 고유정 사례에서 보듯이 머리로 얼굴을 가려버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얼굴을 확인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또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보니까 신상 공개에 또 이런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상 공개할 때 신분증 사진 같은 걸 공개하는 거는 안 됩니까? 사실 몽타주를 공개하기도 하니까요. 신상 공개 이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도 길은 열려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